올바른 상하체 분리의 연습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루틴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하체 분리라는 건 백스윙 탑에서 꼬임이 형성되어 있는 하체를 어느정도 하체가 먼저 출발하면서 상체가 뒤로 머물고 그 다음에 하체는 열린 다음에 상체가 닫아지는 걸 뜻해요 그런데 만약에 백스윙 탑을 갔을 때 우리가 이 꼬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측 다리나 골반 이쪽에 꼬임이 만들어지는데 백스윙을 갔을 때 우측 다리가 펴지는 이런 꼬임이 없어지는 스윙은 당연히 상하체 분리는 일어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백스윙 때 어느정도 하체는 고정을 해주시는 건 필수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백스윙 탑에서 왼쪽 하체 요즘 밟아라 회전해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왼쪽이라는 하체의 신경이 만약에 스타트가 된다 하시면 왼쪽 상체가 돌아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 상체까지 돌아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우딘의 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우딘의 궤도를 로테이션을 스타트를 하게 되면 더 퍼지는 샷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가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왼쪽 팔이 파지는 이렇게 치키닝의 샷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하체의 스타트가 아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스윙 탑에선 우측 하체가 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루트를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백스윙 탑을 가요 그러면 회전되어 있는 이 우측의 엉덩이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죠? 이 엉덩이를 바로 떨어뜨리면 안 되십니다 이건 회전을 바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체가 머무를 수 없고요 백스윙 탑에 갔을 때 이 우측 엉덩이를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쓸어볼게요 우측 엉덩이를 살짝 쓸어볼게요 살짝 쓸어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거는 왼쪽 골반을 절로 민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우측 골반을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측 힙을 밀면서 자세히 보시면 우측에 대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네요 그리고 저희가 클럽을 내려라 내려라 하는 동작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내렸다가 맞추고 하는 이런 동작들 하체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연습 루틴을 먼저 백스윙 탑에서 벽이 있다 생각하고 밀어줘 백스윙 탑 밀어줘 히팅 백스윙 탑 밀어줘 히팅 그러면 우측 벽이 뒤쪽 벽이 우측 엉덩이가 닿아있고 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왼쪽 엉덩이가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우측 엉덩이가 닿았을 때 바로 왼쪽 엉덩이를 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벌써 회전이 많아지니까 왼쪽 어깨가 나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스윙 탑에 가서 우측 엉덩이가 왼쪽으로 밀어지고 그 다음에 왼쪽 힙이 벽에 닿는다면 지금 정면에서의 스윙 모양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탑 우측 힙 그 다음에 왼쪽 힙이 뒤로 벽에 닿아 그러면 이 왼쪽 힙이 벽에 닿는데 왼쪽 팔 자체는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선수들이 샷을 했을 때 하체는 돌아있고 상체는 닫아져 있는 이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모양이 있어야 큰 스윙의 아크도 만들 수 있고 인아웃으로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루틴을 백스윙 탑에 가서 엉덩이 밀어 돌아 탑 밀어 돌아 이걸 좀 구분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연습해서 공 치는 것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탑 밀어 돌아 백스윙 탑 밀어 돌아 백스윙 탑 밀어 돌아 이런 식으로 그냥 공을 서서히 맞춰주시는 연습을 좀 해주실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 밀어 돌아 백스윙 탑 밀어 돌아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 돌아를 좀 해주시게 된다면 상체 자체가 앞으로 덮어진 듯한 동작은 조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는 이 공을 탑에서부터 맞추려는 이 근본적인 감각 이 본능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 동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 그래 내가 너무 맞추려고 들이댔어 하는 그 감각을 좀 떨쳐내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동작을 하면서 헤드를 공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체 동작을 신경을 쓰시면서 헤드 끝이 공에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푸른님 저희가 하체를 리드를 했는데 쿨롭이 안 와요 그럼 로테이션은 어디서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로테이션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니까 오른발이냐 가운데냐 왼발이냐 뭐 여기서 돌리냐 저기서 돌리냐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가 정말 많이 신경이 쓰실 건데 로테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헤드 무게가 빠져나가면 그냥 나오는 행위 그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억지로 손목을 돌리는 동작은 오히려 힘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진 않아요 앞서 베지에이 프로도 왼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공이 맞아졌을 때 헤드가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내가 헤드를 억지로 올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동작을 추구할 겁니다 연습 루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우측 엉덩이의 위치를 살짝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엉덩이가 닿는 이 시점 때 임팩트 자세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왼손 엄지를 토우 다운을 해준다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손의 위치가 어드레스한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무조건 페이스는 열리게 돼 있는데 이때 토우 다운 왼손을 약간 올려준다는 느낌을 가져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탑 골반 그 다음에 왼쪽 힙이 닿을 때 토우 다운 토우 다운을 하게 되면 이 헤드의 페이스가 토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동작에서 토우 다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스퀘어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탑 엉덩이에 살짝 밀어주시고요 왼쪽 골반이 닿으면서 토우 다운 이러면 이 토우 다운이라는 이 동작 왼손을 약간 뻗어주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왼쪽 어깨가 뒤로 물러날 수는 없어요 빠진다는 건 접히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인데 왼손을 내려주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어깨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나가는 빠져나가는 왼쪽 어깨가 약간 벽이 만들어지는 동작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왼손목이 펴진다는 느낌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약간 왼손목이 펴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엄지를 떨어뜨린다 라는 느낌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헤드 자체가 토우 다운을 하게 되면 이 헤드는 절대 슬라이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드로우가 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깎여서 스트레스인 부분 덮어져서 스카이볼이 나오는 현상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벽이 만들어지고 머리 위치는 뒤로 있으면서 스윙 아크는 앞쪽으로 던져주실 수 있는 이런 연습 루틴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약간 연속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제가 샷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탑 이 상하체 분리의 연습 루틴 그리고 이 상하체 분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 동작들이 꼭 필요 있습니다 그 필수 동작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먼저 백스윙 탑에서 엉덩이에 약간의 슬라이드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 토우 다운을 할 수 있는 이 손가락 손의 모양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 왼쪽 겨드랑이 힘이 빠져야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꼭 굳이 겨드랑이냐 어깨 힘을 빼라 손의 힘을 빼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왜 굳이 겨드랑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건데 이 겨드랑이만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손의 힘은 빼봤는데 손의 힘을 빼려니까 7등 어쨌든 압력을 가하면서 손을 강하게 져지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힘을 뺀다라는 건 애초에 숙여 있고 저희가 팔이 올라가는 이런 동작들 가운데 어깨를 뺀다라는 게 뭔가 명확하게 제 몸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겨드랑이의 힘을 뺀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셔서 따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내가 일어났어요 이 겨드랑이에 뭔가 정말 힘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팔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겨드랑이를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딱 힘을 줘보세요 타이트하게 힘을 줬다면 하체를 돌렸을 때는 어깨가 이렇게 도망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힘이 빠지는 느낌과 함께 팔까지 부드러워져요 이 동작 뭐라고 했죠? 아 손목 핀다 토우 다운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연결됩니다 아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그림이죠 레슨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골프 아카데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이 부분 백스윙 탑에서 골반이 슬라이드 될 수 있는 이런 동작 그리고 왼쪽 어깨 아니죠 왼쪽 겨드랑이 어깨는 사실 못 빼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어깨 힘을 뺀다 그냥 승모근 텅텅텅 텅는데 승모근 그냥 피로가 쩌들어가지고 안 빠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 힘을 뺀다라는 느낌보다는 겨드랑이 힘을 좀 빼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샷을 할 때 겨드랑이 힘을 빼는 걸 잘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여기서 어드리스 했을 때 손바닥을 하늘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가서 힘을 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여기서 그립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왼쪽 겨드랑이, 왼쪽 팔이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한 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게 빠져나가는 가속도랑 피니시를 했을 때 힘 빠지는 이 정도가 달라요 제 느낌이 왜 공이 안 떨어지죠? 이제 떨어지네요 실제로 왼쪽 어깨가 가만히 있으면요 얘가 와서 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로테이션이 생기는 거고 팔의 교차가 생기고 그리고 왼쪽 팔이 기다려지는 이 타이밍에 오른쪽 팔이 오니까 헤드가 던져지는 길에서 큰 스윙 아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백스윙 탑에서 공을 맞추고 내가 팔을 뻗고 내가 팔을 뻗어야 된다는 동작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모든 분들 상체가 다시 다 같이 열리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교차라는 동작이 잘 안 나옵니다 팔의 교차라는 게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왼쪽 어깨가 돌아 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왼쪽 어깨가 만약에 임팩트 순간에 닫아져 있었다면 닫아져 있었다면 이 팔의 교차는 쉽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왼쪽 어깨가 머물러주는 동작 단순히 힘을 들어서 내가 막는다라는 생각으로 버티려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스윙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올라가게 되는 헤드입니다 저희는 낮고 길고 엄청난 헤드에 던져진 스윙 아크를 만들면서 공태현은 아니더라도 고태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 하나 차이가 나더라도 맞습니다 이윤 하나는 빼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0m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50m 정도는 어느 정도 쳐줄 수 있는 그런 골프가 되셔야 되는데 그런 골프가 되시려면 우리 왼쪽 어깨가 힘이 바짝 들어간다 그래서 스윙이 올라가는 느낌이다 이런 튕겨가는 느낌보다는 힘이 빠지면서 헤드가 그 스윙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헤드가 내 팔들을 올려준다라는 개념이 나중에 상하체 분리의 완성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상하체 분리를 신경 써서 쓰는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죠 백스윙 탑에서 우측 엉덩이를 슬라이드를 해주는 이 부분 그리고 왼쪽 엉덩이가 확실하게 벽을 닿아줄 수 있는 이 부분 이때 왼쪽 겨드랑에 힘이 빠져서 헤드가 올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300을 못 넘기면 참 공태현 선수의 티샷 드로우까지 납니다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와 아이고 자 단신이 301.2 헤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던져지는 제가 연습을 원래 저는 상하체 분리를 하면서 공을 잘 안 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 구질 자체를 약간 페이드성의 코스를 지키려는 구질을 많이 구사하다 보니까 상체를 하체와 같이 열어주는 샷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비거리를 위해서 장타 대회 같은 느낌을 치시기 위해선 약간의 확실한 분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분리를 억지로 회전을 먼저 돌려가면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러면 상하체 분리를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몸집이 크신 분들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억지로 이렇게 상하체 분리를 하려고 하신다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누가 봐도 내 몸이 약간 몸치다 아 몸치다 약간 몸치다 몸치의 개념 애매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몸의 기능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뭔가를 잡고 있어요 자 뭔가를 잡고 있는데 허리를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도 팔에 힘이 쉽게 빠져 있고 빠져 있고 충분히 돌아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하체 분리를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잡고 골반을 이렇게 팍팍팍 빠르게 돌리는데 팔에 힘이 들어간다 혹은 이 동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상하체 분리를 굳이 필수로 하시는 거를 저는 비추천드려요 아 이 상하체 분리라는 게요 정말 어 잘 되면 좋은데 이 잘 된다라는 게요 지금도 이 레슨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생각보다 나랑은 안 맞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레슨을 많이 합니다 이 상하체 분리라는 게요 필수는 아닙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실제로 몸을 다양하게 쓰실 수 없고요 몸이 많이 굳어 있으시고요 내가 팔에 힘이 많으시고 상체의 힘이 유독 많으십니다 많은 골프 분들 대다시의 분들은 그렇게 되시는데 너무 하체의 회전 하체의 리드로 골프를 완성시키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스윙이 너무 빠른 회전과 빠른 벗어나는 느낌 사이드 스피니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상하체 분리를 꼭 해야 되는지부터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상하체 분리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신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복습해 보시면서 한번 비거리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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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